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봉이로구나 품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드라 나도 어제 정춘 일러니 오늘 백발 안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흥을 만겨 흔들었을 때 있나 봄은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이라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유람에도 제절을 개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떤 곳 가을이 나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목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온세계가 되고프면은 월백설백 천백천칠 어디 모두가 백발이 벅시로구나 부정세월은 던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뜰거치면 다시 청춘을 노려라 어와세상 벅인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건신 다재하면 단 40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천에 흙이 오나 사후에 반반신수는 부려 생전에 일베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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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듬는다 세워라 가이바르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떨어진 개수남도 끗끗을 했다 계란 빼달아놓고 굽굽투식허는 놈과 구무부려허는 놈과 형제와 못하는 놈 자리로 잡으다가 저세상 번쩍 보내버리고 당허집은 니네들 서로 부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먹게 하면서 너 그들은 거리고 심해 오세 그때요 물보라는 놈이 제 동생 흥보에게 부자된 여력을 다 넣고서 야 흥보야 그건 그렇고 내가 오다가 저 대척을 바라보는데 올룽돌룽하게 굽게 생긴 그 쾌짝 보기 좋게 생겼더라 그 쾌짝 이름이 무엇이냐 예 화초장입니다 고하니 뭐 들었냐 예 은근 부하가 그냥 꽉 찼지요 보셨죠 은근 부하가 꽉 찼어 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흥보야 넌 삼강오륜 아니야 삼강오륜이야 형님이 더 잘 아시죠 응 그렇지 그렇고 말고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삼강오륜은 나는 모르겠다 흥보도 하고 놀보냐고 우리 형제기관에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본래 그것이 문서에 있는 것이요 즉 네 재산이 내 재산이고 또 내 재산은 그냥 도로 내 재산이고 가사 내가 죽을 겨를 이어서 죽을 띠가 있을 것 같을 지경이면 형제는 일신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이 니가 대신 죽어야 되고 또 니가 죽을 겨를 이어서 죽을 띠가 있을 것 같을 지경이면 그냥 니가 가지고 튀어져 버리고 이것이 언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장손이니께 선영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여 알겄냐 그러니 너 저 괴짝 안생김샘 치고 그는 놔둬라 예 그렇지 않아도 형님 몫으로 거기다 은근 모아 꽉 채워서 넣어둔 지가 오랩니다 뭐지 저 아따 니가 나를 주려고 거기다 은근 모아 꽉 채워둔어 예 어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그런 것이다 아 내가 너를 어렸을 적에 많이 얼마나 이쁘게 키웠다구잉 예 나라 내가 글방 짊어지고 갈란다 아이구 형님 체질해오셨다가 그래도 주무시고 내일 한식혀 지워가시지요 뭐지 어쩌 아 이런 도적놈의십니까 이놈가 야 이놈아 나 술 담뿍 처먹여 먹고 나 잠든 새 그 괴짝 속에 있는 은근과 싹 다 내놓고 비껍뜩이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어 이런 도적놈이 있는 거 아이가 형제지간에 그걸 하나 달라는 디 여 핑계에 저 핑계에 이런 때려주길놈 어 이런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여 놈아 내 사는 불여 든든이요 쇳불도 당기네 빼라고 했어 이놈아 예 형님들이지요 이놈이 걸빵을 걸어 딱 짊어지더니마는 대문 밖을 나가면서 코 새져버리고 야 흥보야 그러니 요것이 뭔장이라 그랬지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입니다 아따 이놈아 니가 이 시간시라고 짜짜짜짜 하지말고 함부로 참 내라 예 화초자입니다 뭐냐 내 짐작했다 이 돌보놈이 화초장을 매면서 가는디 꼭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환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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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촉장 환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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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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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잊었니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창은 창인지 모르겠다 거꾸로 붙여도 모르는구나 초장화 화장초 창초화 아이고 아니겠구나 창자를 벗든다 덜 벗걸려 보자 초장 간장 뒷장 뒷장 송장 꽃이장 도장 개장 우장 천장 구들장 아이고 벗든다 철입으로 들어가며 예쁘게 봐누라 침반허드니 어디 갔다가 내 입구석이라고 들어 오면 우루루루루루룩 쫓아 나와요 흥득한 게 두려울 치자 이 우둔이 웬일인가 해라 이 사람 요망하라 놀보마누라 갔다 온다 놀보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못신 줄데 몰랐소 대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오후 주인공 감사합니다.